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이곳에서 한 의문의 동양인 학생이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곳 대학교 교수는 그의 비밀을 간파해내고 이내 충격적인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학교수로 재직 중인 니암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중 하나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인재들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 무척이나 만족하는 중인데요. 사실 제가 박사 과정을 밟을 때만 해도 동아시아 학이라는 학문은 그다지 주목받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높은 국제적 입지와 위상을 자랑했지만 나머지 두 나라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당시에 한국은 그저 저력이 있는 나라일 뿐 그 누구도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중국은 그저 인건비가 저렴한 세계의 공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별 볼일 없는 국가였죠. 그러나 저는 이 세 국가에 자주 답사를 다니면서 동아시아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알아봤는데요. 결국 한국과 중국이 급부상한 지금의 동아시아 3개국의 형국은 지리정치학과 경제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아시아의 중요도가 올라갈수록 제 강의는 점점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정말 생각지도 않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강의에 중국인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중국 학생들은 남을 존중하려는 마음씨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 수업에 매우 치명적이었고 그 누구도 중국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싶지 않아 했죠. 예를 들면 중국 학생들은 동남아 국가처럼 자신들보다 약한 국력을 가진 국가 출신인 학생들과 토론할 때는 마치 이들을 얕잡아 보는 듯한 뉘앙스로 토론을 했고 미국 출신이나 백인들과 토론을 할 경우 비굴할 정도로 존중을 사용해가면서 토론을 이어나갔는데요. 물론 둘 다 토론에 있어서 적합한 태도는 아니었기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죠. 그러나 한국인 학생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후진국 출신의 학생들일수록 더욱 존중해주고 꼬박꼬박 경어체를 사용하며 예의를 지켜줬죠. 재밌는 점은 한국 학생들은 미국 같은 강대국 출신의 학생들과 토론할 때는 존중은 하되 오히려 자신과 믿는 태도로 논리를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강약약강의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저는 오히려 강자와 대결할 때 더욱 강력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징이었기에 몹시 인상 깊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약자에게는 겸손하면서도 강자에게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나라와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중국은 이렇듯 약자를 노골적으로 얕잡아 보는 태도를 보이고 강자에게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니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학생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자국을 어떻게든 치켜세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자국을 치켜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아닌 다른 나라를 비하함으로써 끌어내리는 잘못된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를 깔고 토론을 시작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생들이 많으면 수업 진행 자체가 안 됐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주장이 잘 먹히긴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과는 달리 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대학을 성적을 잘 받고 자국을 홍보하기 위한 곳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정말로 연구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곳으로 여기는 듯했고 이미 자국에서 진리도록 교육받은 동아시아학 대신 안 배운 것들을 배우며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대학교를 자국 홍보의 수단쯤으로 생각했고 거의 방문 판매원 수준으로 자국을 치켜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젠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올라갔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선진국이고 중국보다 위대한 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인들의 전략은 먹히지 않았죠. 그럼에도 중국인들의 집념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교묘한 수법을 가져왔거든요. 바로 한국인인 척하며 은근슬쩍 한국을 비하하는 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생이 바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제임스 왕 학생이었는데요. 제 수업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 중에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늘어난 데에 비해 한국인 학생들의 숫자는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했기에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제임스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때도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제임스는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강요하면서 한국을 은근슬쩍 비하하더군요.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자국을 흉보는 학생들은 없기에 저는 약간의 의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도 매우 이상했기에 저는 더더욱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제임스는 늘 김치나 한복 그리고 삼겹살은 사실 중국의 것이고 자신은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한국인들의 억지에 대해 확실하게 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그는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가와 다름없다며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서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적이 없고 따라서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 그리고 역사는 전부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에 전부 중국 것과 다름없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펼쳤죠. 이건 중국 학생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똑같았기에 저는 한국인인 제임스가 대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뭔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직접 그러한 말을 하니 점점 제임스의 말을 믿는 눈치였죠. 물론 그의 논리에 반박을 하는 몇몇 학생들도 있었지만 제임스는 늘 자신의 성시를 좀 보라며 왕씨는 한국에 존재하는 성시인데 한국인인 자신보다 한국에 대해 더 잘하냐며 고집을 부려댔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또 빨랐기에 속사포 같은 그의 말에 토론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죠.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눈치를 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제임스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과 중국인을 겉모습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연구를 하는 학자로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더욱 결정적인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눈빛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한국과 일본, 중국인들을 관찰해본 결과 일본인들은 늘 자신감이 없는 듯한 눈빛으로 땅만 보고 걷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인과 친해지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일본인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걷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몹시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는 매우 흥미로운데 한국인들은 늘 자신감 있게 어깨를 당당히 펴고 걸으며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지만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눈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서도 상대방이 보이는 순간부터 먼저 어깨를 접는 매너를 보여주죠.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평소 태도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씨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조금 비슷하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어깨를 꼿꼿이 펴고 다니는데 문제는 중국인들은 걸으면서 상대방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걷고 좁은 길에서도 항상 어깨를 펴고 절대로 먼저 접지 않거든요. 물론 이러한 중국인들의 태도가 당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태도가 좋게 받아들여지는 곳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껏 눈을 마주치며 눈을 마주친 이후에는 반드시 인사를 건네는 게 예의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상대방의 눈만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인사는 절대로 건네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만 어깨를 오므리는 굴종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죠. 정리하자면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게 바로 한국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제임스의 눈빛에서 그러한 한국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태도를 전혀 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임스는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강의실에 앉아있는 어떤 여학생의 은밀한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다가 성희롱으로 학사 경고를 받은 적까지 있는데요. 제임스는 자신이 살던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은 당연하게 여겨진다며 맹렬히 항의했으나 여긴 미국이고 그의 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즉, 그는 전형적인 중국인의 특징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타국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중국인들의 태도에 학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교수로서 강단에 오른 지 몇십 년이 지날 동안 중국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이런 야비한 술수까지 써가면서 중국을 치켜세우려고 하는 제임스에게 따끔한 교육을 선사해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문화 도둑국이라고 주장하는 제임스에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자신의 논리를 강단에 직접 써서 모든 학생들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는 역시나 강약약강의 태도를 보이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강단에 오르더군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의 논리는 역시나 매우 빈약했고 형편없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내 그에게 참교육을 해주기 시작했죠. 자, 제임스 학생은 한국의 역사 대부분에서 중국이 한국을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나요? 그러자 제임스는 중국 SNS에서 봤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오더군요. 저는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 깊은 실망감을 느끼는 한편 그에게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건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2년간 공부한 적이 있고 중국은 언론에서조차 조작된 자료를 사용하며 진실을 호도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학생이 왜 중국 SNS에서 정보를 수집했는지도 의아하군요. 아무튼 제가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침략해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에 점령당한 적이 없고 당연히 주권을 빼앗긴 적도 없죠. 오히려 중국은 한국을 침략하다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나라 자체가 멸망해버린 적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이죠. 수나라의 반복적인 한국 침략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612년 수나라는 고구려의 살수대첩이라는 역사적인 전투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전부 물고기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참담한 이 전투는 결국 수나라의 몰락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엄청난 인명 손실, 재정적인 부담들을 이겨내지 못한 수나라는 6년 뒤 당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죠. 반면에 자신들보다 훨씬 거대한 대군을 상대했던 고구려는 특유의 회복력을 통해 빠르게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이러한 한반도의 지형과 물류를 이해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적군에 대항하는 독창적인 방어 전략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쯤 되니 제임스는 이제 제발 그만하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이 새파래졌는데요. 아무래도 제임스는 속으로는 한국이 몹시 저력이 있는 국가인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수나라를 먹어치운 당나라가 세력을 키우고 이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고구려는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특유의 회복력과 적응력으로 전투를 지속하는 동안에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으며 결국 당나라의 침략을 저지해냈죠. 특히나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화려한 명장들을 전부 출전시키며 그야말로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걸어왔었는데요. 더군다나 대륙과 북방을 평정한 당태종생에 이토록 처참하게 패배한 전투는 없었기에 후계자인 당 고종에게 절대로 고구려와 싸우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하죠. 제 말을 들은 제임스는 이젠 얼굴이 새빨개지며 마치 기억 저편에 꽁꽁 숨겨놓은 비밀을 들킨 것처럼 격분해하는 듯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신라와 연합한 당나라 군대는 고구려의 내부 분열을 틈타 고구려를 정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라와 전쟁에서 패퇴하며 한반도 정복은 불가능했죠. 즉 중국은 그들의 역사 내내 늘 한국에 의해 엄청난 피해만을 입었고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고도 단 한 번도 한반도를 손에 쥔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건국 이래 멸망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유럽과 아시아의 패권이 수도 없이 바뀌며 많은 나라들이 멸망과 부응을 반복할 때 한국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역사는 한국의 문화를 찬란하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의 멸망도 당하지 않았지만 지배를 당한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일본에 지배당하긴 했거든요. 제임스는 뭐가 그리 좋은지 한국이 일본에 지배를 당했다는 말에 실실 웃어댔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인들은 처참한 상황에서도 교육과 군사훈련을 끝까지 이어나갔으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수많은 게릴라전과 요인 암살을 시도하여 수도 없이 많은 일본 고위층들을 암살했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당시 최첨단 무기를 가졌던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도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죠. 중국은 일본군에게 끔찍한 학살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아무것도 못한 채 숨어있기만 할 뿐이었고 두려움은 많고 단합은 안 돼요. 게릴라전은 꿈도 못 꿨거든요. 결국 중국은 무기력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천배가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이 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중국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이러한 역사적인 영향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중국의 탓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용감하고 지배하기 어려운 민족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인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계속해서 살아남고 오히려 카운터펀치를 통해 상대를 그로기에 몰아넣는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저력은 이제 와서야 빛을 보고 있는 중이죠. 많은 중국 학생들이 제임스 학생과 비슷한 논리를 펼치던데 이건 증거가 전혀 없는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군요. 제 말이 끝나니 제임스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위태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동료 학자들과의 조사 끝에 한국과 달리 중국은 일본의 조금의 반항조차 못한 채 핍박만 당했기에 더 큰 피해를 봤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는데요. 그래서 졸지에 겁쟁이에 후손이 된 제임스는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인해 제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계집아이 같은 비명을 지르며 강의실을 뛰쳐나가 버렸죠. 그야말로 그는 순간적인 감정에 못 이겨 자신이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죠. 그러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학생들의 박수소리로 가득 퍼졌고 저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 한 명에겐 잊지 못할 경험을 시켜주긴 했지만 저는 교수 이전의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훗날 제임스가 더 성장한다면 제 입장을 이해해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